설렘 안녕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가고있습니다 비자 발급하러 서울 가고 있는데 지금은 오후 5시 50분이 아니라 오전 5시 50분이에요 방금 눈뜨고 일어난 기분 아빠 나 마스크 3개나 챙겼어 K94로 98 없어여? 98은 없어 100 100% 다 글러내야 돼 100% 다 글러내야 돼 100% 다 글러내야 돼 나 이것도 챙겼어 손 소독제 갈 때마다 어디 뿌려줘야 되고 왜냐면 서울 위험해 누구보다 안전하게 다녀와야 돼 그치? 또 손 소독 물티슈 준비된 거 같아 아빠? 응 아빠가 공항으로 데려다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눈 부었나? 스마일기는 엄마 차에 왜 쓰레기도 엄마 차에 왜 쓰레기도 엄마 차에 하핰 본인이 쓰레기 하세요? 네 귀뚱으로 들었어요 6시 반 비행기를 안 했어? 네 그렇습니다 왜? 몰라 가야겠다 왜? 어떻게 하러? 아 문자 왔어 문자 한 카카오톡 따뜻하게 가려고 안에 히트텍까지 입었답니다 목도리까지 그럼 서울에서 봐요 안녕 축구공항 삶아 천천히 카카오톡 우리 청양고추 California 제가 전화했기 때문에 광고를 먹으러 왔어요 탄산해요. 너무 좋아요. 면수점 조금 봐볼까? 근데 여기 면수점이 왜 이렇게 얇은데? 선글라스 어디 파는 거예요? 숨도 조심히 쉬고 올게요. K94 파이팅! 워크로우스 일본지에 사용하는 구면복은 일반석은 좌석 밑에 있습니다. 구면복은 머리 위에서부터 입으시고 끈을... Ladies and gentlemen, please press the journal to our viewers. 오늘은 가장 큰 날씨가 나고 싶어요. 저는 제일 큰 날씨가 나고 싶어요. 오늘 이 날씨는 이 날씨가 나고 싶어요. 오늘의 날씨는 이 날씨입니다. 서울에 도착! 저번 달에도 왔다 가가지고 길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 다 검은 옷 입고 있네요? 다 검은 색깔 옷 입고 있네요 신기해 우와 건물이 전부 다 높아 소독 완료! 오 대박 예쁜 거 있어요 숭래문 이거는 다남 빌딩 영국 비주얼센터가 있는 건물이랍니다 여기 엄청 예쁘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겁나 높아 9시 15분 예약인데 지금 조금 일찍 와서 9시라서 천천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다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실까? 담배 냄새 너무 심해요 근데 하늘은 엄청 맑고 내 기분도 맑고 날씨도 좋고 동생 만나러 갈거랍니다 쇼핑하러 갈까? 저분들도 지나가길래 저도 한번 지나가 보려고요 사실은 지금 방송중이랍니다 예쁜 옷 사고 싶은데 어디가서 사야되나요? 여기 봐 대박 예뻐 다시 돌아가야겠다 지금 그냥 걸어다니면서 번화가 찾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산이 보이네요 산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죠? 방금 터치장갑이랑 그립도 두 개 샀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없어가지고 둘 다 샀어요 여러분 저 홍대 왔어요 홍대 한번 와보고 싶었는데 이제 번화가 찾다가 여기 왔답니다 어디로 가야될까요 도대체? 어디가 핫할까? 얼른 왔으면 좋겠다 동생아 누나가 배고프다 배고파 방금살 그립도 끼우다가 손톱 날라갔어 토요일날 예약이라서 조금 버텨야 된답니다 제주 친사람이 번화가를 찾아가는 방법 사람 많은 곳을 따라가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아직 다 안 연 것 같아요 다 닫혀있어 오 근데 서울 음식은 왜 이렇게 싸고 다양합니까? 제주도 음식만 먹고 살아서 여기 오니까 너무 천국이에요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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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지나가는데 빨간색 옷 입으신 두 분이 계셔서 길 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바로 가가지고 부끄러고 휴대전 저 Oops 약간 가만히 제가 멈춰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같이 보였나봐요 바로 제 옆에 오셔가지고 길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길알려드립니다 해가지고 바로 가서 물어봤어요 사실 원래 그냥 길 가는 사람 아무한테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셨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좀 밀러가지고 혼이 다 닫혀있어 밥 먼저 먹고 싶은데 동생이 아나 이 나쁜놈이시끼 홍대 원래 이렇게 한산한 곳 맞아요? 짜잔 여기 홍대 번호가에요 이렇게 걷어주지? 귀엽다 에스키모 같은거 말고 그냥 얼굴 가리는 용으로 하나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좀 웃긴가? 안 웃긴데 예뻐 이게 그렇게 많이 털도 안 익어 이렇게 짱 꾸데로 정답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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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 이거 해보고 싶어졌어요 나는 용띠니깐 이거 딱 천 원 있어가지고 이걸 놔두고 돌립니다 오 나와 사실 옆에 커플하는 거 봤어요 떼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지 아 힘들어 어떻게 얘는요 떼어보겠습니다 손이 얼 것 같아 나와 민혁이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추워 추워 나 완전 혼자 여행 잘하죠 동생 놈이 너무 늦어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이거 뭐야 왓따 말 어렵네 유천상별지 고목봉화 위제일발이라 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6월 미혼인 경우 혼인할 수도 있다 네 가능성 있는 건가요 노력하면은 좋은 뜻을 얻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좋은 거 사실 너무 와닿지 않아서 한번 해봤어요 재밌잖아요 혼자는 재밌는 게 아니라 재밌고 재밌잖아 그쵸? 캡슐은 바로 여기 버리는 곳에 버리면 된답니다 구멍 곳이요 세상에 모든 복과 행운이 나와 같이 하느리라 제주도도 이런 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 보고 싶다 대박 영화가 아니고 연극 시간이 없으므로 케이크 진짜 예쁘다 생일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두 명이요 네 크로미상 맛있겠다 크로미상 2인 한 마리 저희 주문할 때 저희 이거에다가 추가요 가능하죠? 네 떡이랑 모둠 버섯이랑 칼국수 추가해 주세요 칼국수 먹지시다가 나중에 주문해 주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떡이랑 모둠 버섯이랑 2인으로요 2인으로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가 만든 소스가 마음에 안 들어? 배고파용 오징어 네 금녁아 오늘 원래 뭐 할게 얘기할까? 오징어 뭐 했으신 분이요?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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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에 배고프고 오랜만이다 내 그리톡 봐봐 귀엽지? 왜? 오늘 왜 전해왔지? 내가 전화하라고 일찍 하자 이거 먹어 민영 먹었어 먹었어 비행기표가 너무 비싸 비행기표는 얼마냐고? 월세가 월세가 월북한에 비행기표보다 싸거든 이게 얼마냐고 집이 아니고 기숙사 얼마냐고 월세가 월세가 더 궁금하지 성공 다니고 싶은 거 없냐고 이런 거 없어? 세제 난 옷 같은 거기도 했는데 자꾸 생활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재밌어하겠다 이 영상 보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가정적입니다 아 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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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민영아 사탕 먹을래? 근데 일단 까줘 바나나 음 맛있다 시원 예쁜 커플샵도 많은데 누가 늦어가지고 뭐 이라 패딩 같은 거 안 사도 되냐고 사준다니깐 귀찮아 너 나중에 돈 없어가지고 저 저 누나 추워 하고 다닐 거야 진짜 먹고 싶은 거나 가지고 싶은 거 나 가기 전에 없는데 치즈 진짜 웃긴다 디퓨저 내가 디퓨저 디퓨저 여기 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 사방으로 불러줘 알겠어 일단 역적으로 날 데려다줘 이거? 여기 이쪽만 그거? 그거 하나면 돼? 응 이거 안 필요해? 그게 뭐야? 푸른 주스 변비 또 필요한 건 또 필요한 건 알짱알짱거리지 말고 민영 민영 인상 가야지 잘 가 잘 가 민영 근데 약간 조금 늦은 거 같아요 빨리빨리 가야겠어 빨리빨리 가야겠어 빨리빨리 가야겠어 누가 봐도 방금 일어난 거 같아 안녕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방금 돌아왔답니다 저희 10분도 안 걷는 분 저희 마트 뭐 다 있거든 다 있어 이런 거 갔다 온 보람이 있어 그치? 어디를 갔다 온 보람이 있어 그치? 어디를 갔다 온 보람이 있어 그치? 어디를 갔다 온 보람이 있어 그치? 아 진짜 문둥이 맛있어 너를 쓰레기 버리라잉 내가 왜 문둥이야 엄마 배수육 사왔는데 어떻게 문둥이야 핸드폰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7시간 만에 갔다 왔답니다 아니지 7시 반에 도착해서 2시 반까지 있었으니까 4시간이었어 6시간 6시간 만에 여정에 집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거의 기절했어요 개꼬닥 자 저는 오늘 영국 비자센터 갔다 왔는데 그것 때문에 서울 진짜 후딱 갔다 왔는데 서울 무서워서 가고 싶지 않아요 위험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숙주가 되고 싶지 않아요 나까지 오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은 안 보면 안 되고 내 친구들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 학생분들도 학생분들 맨날 만나기 때문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어디 갈 때든 조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걱정하고 바이러스에서 보게 될 것 같아요 바이러스에서 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서 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함께 할 때 그래서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센터 갔다 왔는데 필요했던 준비물은 체크리스트, 예약 확인서랑 영수증, 카스레터 그리고 결핵감사지 원본이랑 사본 근데 실제로는 원본만 필요했고요 그리고 약간 현금 왜냐면 여권 우편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자센터에 갔는데 완전 엄숙했어요 가서 뭐 했냐면 일단 스캔 제가 다큐멘트 스캐닝 아시스턴세비스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만 내서 다 스캔해줄 거에요 그건 한 후에 그냥 바로 받고 이거 지문 찍고 이제 나쁜 일 하면 걸리는 거에요 지문 찍고 얼굴 사진 찍고 이게 바이오메트리 인롤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생체 인식을 등록하고 끝! 진짜 15분 밖에 안 걸렸어요 대기 인원도 없어가지고 비자가 빨리 나오길 바랍니다 이제 비자 나오면은 비행기표 끊고 비행기표는 이번주 끊을 거긴 하지만 갈 준비할 거랍니다 이제 조금씩 약간 실감이 나요 영국 간다는게 저도 생각했고 영국에서 행복하자 화이팅! 오늘 서울 후기는 서울 할 거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다 신기하고 저한테는 서울 놀러 가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맨날 일로만 가가지고 서울에 꼭 한번 놀러 가보고 싶은데 왜 오늘 갔냐면 비자센터가 월, 화, 목만 열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걸 등록한 날은 월요일이고 최대한 빠르게 가서 해야 됐었기 때문에 스케줄이 안 돼가지고 수요일날은 약간 됐는데 왜냐하면 이번주 학교에서 스트라이크 교사와 스태프들이 약간 모여서 파업하는 그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오늘, 오늘, 어제, 모레 가 아니고 오늘, 어제, 내일 튜토리알이 없어요 튜토리알은 꼭 얼굴 켜고 토론해야 되는 그래서 덕분에 수요일날 조금 여유로워서 갔다 오려고 했는데 오, 하필 수요일날이 스넛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목요일날로 바로 끊어서 비행기표 끊어서 갔다 왔답니다 전 이제 가회하러 간답니다 오늘 수업은 3개 있어서 그래서 빨리 온 것도 있답니다 끝나면은 한 9시 반 이전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같이 와서 기절해야지 오늘, 서울에 가고 싶어 제 visa에 가고 싶어요 제가 이슈요일에 이슈요일에 오늘, 9시 15시 오늘, 9시 15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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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가 지금 시작한 거에요. 지금 시작한 거에요. 지금 시작한 거에요. 만약에 비가 올 수는 3일 정도 걸릴게요. 그래서, 아마 아마 이 비가 올 수는 없을 때까지. 그래서, 이 비가 올 수는 없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비가 올 수는 없을 때까지. 좀 더 이상, 앞으로 올 수는 없을 때까지. 흠집을 가진 거에요. 저는 좀 더 우선을 가고 싶어요. 올 수는 더 우선을 받는 거에요. 이 월요일 오후에 제가 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영국 블로그 한 번 해볼까? 네. 지금 한국에서.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저는 항상 한국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서 더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수업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은 재미있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 maybe 재미있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재미있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즐거웠어요 제가 많은 컨텐츠가 planned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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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